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천만 배우 갈수원이에요 오늘은 여러분께 수은큐프 새 MC를 소개하러 나왔어요 이분은 지금으로부터 십몇 년 전에 여기가 훨씬 더 예뻤던 원조 여정이랍니다 힐링캠프 미래의 안방마님 어서 나와주세요 예예 아 알겠습니다 잘해요 자 우리 힐링캠프의 새로운 안방마님 성유리씨 진심으로 제가 환영합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환영하는데요 네 내 이야기 지금 왜 나왔는거죠? 저랑 같이 드라마에서 제 딸로 나왔어요 네 축하해주기 위해서 나왔군요 네 원조 요정이라면 전직 요정이라고 했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요정은 영원한 요정이니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전직 요정이란 말은 어디서 들었어요 수은아? 촬영하는 촬영할 때 촬영할 때 누가 그랬는데요? 전 스텝이 전 스텝이 전 스텝이 전 스텝이 그랬지?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 딸이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까 내가 아저씨한테 살짝 말씀드리라는 거 있지? 하하하하 앞으로 성요리 엄마한테 화내시면 정이름으로 나 영사장기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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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정에 약속해야지 약속? 그래 하하하하 지금 짜증이 여기까지 났는데 여기까지 났는데 아이니까 하하하하 니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저씨가 생각해서 할 테니까 하하하하 잘할게요 네 이왕이면 손가락으로 내가 모든 사랑을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 아이라이란한 약속은 꼭 지키셔야 되는 거 아시죠? 하하하하 하하하하 눈을 안 마시... 하하하하 아시죠? 하하하하 눈물 못 마신다 하하하하 파이팅! 하하하하 안녕 얼른 가네요 하핳 자